핑크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지 나는 경찰 핑크퐁 그리고 니니머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마트에 왔어 여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지 않을까? 엄마, 엄마 여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니니머, 우리 어서 가보자 엄마, 엄마 아기 토끼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엄마랑 같이 왔는데 장난감이 보여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엄마가 없어졌어 그랬구나, 걱정 마 아기 토끼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정말, 정말 우리 엄마를 찾아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친구들, 우리와 함께 아기 토끼의 엄마를 찾아줄래? 좋았어 경찰 핑크퐁과 니니머 출동 우선 엄마 토끼를 찾기 위해서는 엄마 토끼와 꼭 닮은 그림이 필요해 아기 토끼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줄래?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 엄마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 엄마 토끼는 어떻게 생겼어? 우리 엄마 이빨이 우리 엄마 이빨이 맞아요 우와, 우리 엄마랑 정말 똑같네 엄마 토끼를 똑 닮은 그림 만들기 성공 자, 이제 엄마 토끼를 찾으러 출동해볼까? 친구들, 지금부터 지나가는 동물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토끼를 찾는 거야 잘할 수 있지?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 톡 튀어나온 이빨! 엄마 토끼! 자, 자, 자 자, 그럼 그림을 보고 엄마 토끼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엄마 토끼는 톡 튀어나온 이빨을 가지고 있대 음, 이상하다 톡 튀어나온 건 맞지만 너무 크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야 기다란 귀도 없고 동그란 꼬리도 없잖아 아이 참, 나는 엄마 토끼가 아니라 바다 코끼리란다 울지마, 아기 토끼야 우리 다른 곳으로 가보자 계산대 줄이 엄청 길잖아 친구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엄마 토끼를 찾아보자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기다란 귀에 동그란 꼬리 엄마 토끼! 찾았다 이제 그림을 보고 엄마 토끼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저 기다란 귀 좀 봐 엄마 토끼의 귀 맞지? 틀림없어 그럼 꼬리는 어때? 우와, 동그란 꼬리다 친구들, 진짜 엄마 토끼를 찾은 것 같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이 기다란 귀와 동그란 꼬리를 보렴 누가 봐도 엄마 토끼잖니? 아가, 이리 온 오, 정전! 엄마 토끼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디가 다르지? 맞았어, 친구들 엄마 토끼의 이빨은 저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아 으하, 무서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아기 토끼를 데려가려 하다니 넌 누구야? 아깝다 저녁밥으로 잡아먹으려 했는데 못된 악당룩대 너를 체포한다 안돼!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아가, 어디 있니? 우리 아가 어? 엄마다! 우리 엄마 목손이에요 정말? 저기에 엄마 토끼가 있나봐 우리 빨리 저기로 가보자 우와, 에스컬레이터네 동물 친구들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자 이번엔 분명히 엄마 토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토끼 엄마 토끼 어디있나 엄마 토끼 어디있나 여기있나? 여기있나? 저기있나? 어? 엄마 토끼야! 엄마 토끼 찾았다 자, 어서 그림과 비교해볼까? 우선 톡 튀어나온 이빨 맞았어 그 다음은 기다란 두 귀 이야, 똑같아 마지막으로 동그란 꼬리 완벽해! 드디어 엄마 토끼를 찾았어! 엄마, 엄마! 우리 엄마가 맞아요! 아가야!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한참 찾았잖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아기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경찰 핑크폰과 니니모 모두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 정말 잘했어 친구들 덕분에 엄마 토끼를 찾을 수 있어요 야호! 오늘도 사건 해결! 아기 토끼야, 앞으로는 혼자 뛰어가지 말고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해, 알겠지? 알겠어요! 꼭꼭 약속! 우리 다음에도 친구들을 멋지게 도와주자 또 만나! 안녕! 안녕! 아기 동물의 가족 찾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지! 나는 경찰 핑크폰 그리고 니니모 친구들, 여기가 어디 이게? 맞아! 놀이공원이야! 여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어? 아기 울음소리잖아! 니니모, 이쪽이야! 니니! 아기 판다야! 아기 판다야! 왜 울고 있니? 달콤한 솜사탕에 먹고 싶어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아빠가 사라졌어! 으아앗! 힝힝! 저런! 울지마 아기 판다야! 우리가 아빠를 찾아줄게! 진짜? 진짜예요? 그럼! 물론이지! 친구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기 동물의 엄마, 아빠를 찾아줄 거지? 좋았어! 아기 판다처럼 눈 주변이 까맣고 동그란 아빠 판다를 찾아보자! 지금 바로 출동! 우리 아빠를 찾아줘! 아빠 판다, 아빠 판다 어디 있나? 어? 너희 아빠가 맞아? 이야! 까만 얼룩무늬야! 동그란 무늬가 없는걸? 어? 너희 아빠가 맞아? 맞아요! 맞아! 우리 아빠예요! 아빠 판다? 찾았다! 아빠! 아빠! 아가야! 눈 주변에 까맣고 동그란 무늬! 아기 판다가 아빠 판다를 뚝 닮았네! 아빠 판다 찾기 성공! 우리 아기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응? 응? 어? 어? 저기에 또 다른 아기가 울고 있나봐! 어? 니니모! 우리 어서 가보자! 니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기 코뿔소야! 왜 혼자 있는 거니? 엄마랑 같이 놀러 왔는데 동물들이 너무 많았어! 엄마 손을 놓쳤어! 으아악! 저런! 그랬구나! 아기 코뿔소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그럼! 그러니까 울음 뚝! 알겠지? 자, 친구들! 이번엔 코 위에 뾰족한 뿔이 있는 엄마 코뿔소를 찾아야 해! 눈 크게 뜨고 잘 봐! 우리 엄마를 찾아줘! 엄마 코뿔소, 엄마 코뿔소 어디 있나? 으아악! 너희 엄마가 맞아? 어? 아니야! 코에 뿔이 없잖아! 오! 큰 뿔이 있어! 오! 우리 엄마가 아니야! 어? 너희 엄마가 맞아? 오!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예요! 엄마 코뿔소! 찾았다! 엄마! 아가야! 코 위에 뾰족한 뿔을 가진 코뿔소 가족! 엄마 코뿔소 찾기 성공! 니니! 니니! 우리 엄마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경찰 핑크퐁과 니니모! 어?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친구들! 정말 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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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버스! 아기 호랑이야! 혹시 아빠를 잃어버린 거야? 맞아요! буksalon이 날아가서 잡으려고 따라갔는데! 아빠를 못찾겠어요! 울지마 아기 호랑이야 경찰 핑크폰과 니니무가 있잖아 우리 아빠를 꼭 찾아줘야 해요 알겠죠? 응 우리만 믿어 친구들 아빠 호랑이는 검은 줄무늬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아빠 호랑이 찾을 준비 됐지? 우리 아빠를 찾아줘 아빠 호랑이 아빠 호랑이 어디 있나 혹시 아빠 호랑이에요? 뭐라고? 난 사자야 너희 아빠가 뭐자? 달카로운 이빨이 없어 누가 너희 아빠야? 나도 정말 모르겠는걸 아빠 호랑이? 못 찾았다 내가 아빠 호랑이야? 내가 무슨 소리? 내가 아빠 호랑이라고 검은 줄무늬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아이 참 누가 진짜 아빠 호랑이야 이빨이 내가 아빠야 칠 수 없지 아우 어머나 잠깐! 구름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또 너였어? 이 나쁜 악당 늑대 아기 호랑이는 내 저녁밥이란 말이야 감히 내 아기를 데려가려해? 아빠! 아가야! 으이구, 이 녀석 아빠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아빠 보고 싶었어요 경찰 핑크폰과 니니모 모두 모두 고마워요 야호! 친구들,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덕분에 아기 동물들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 야호! 오늘도 사건 해결! 친구들, 친구들! 길을 잃어버렸을 땐 친구들의 이름과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생각해야 해 그리고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는 것 잊지마 그럼요 꼭꼭 기억할게요 하하하하하 우리 다음에도 친구들을 멋지게 도와주자 또 만나 안녕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 주세요